무정부주의 사회 또는 무정부주의로의 혁명적 전환 단계에서 경제조직, 본질적인 자유주의적 사회혁명, 자유주의적 실체, 방향, 목적의 경제조직과 그 발전과 전개는 자본주의와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경제와 무정부주의 사회 또는 민주적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토대를 모두 폐지하고 극복하며 그것을 향한 행진을 의미합니다. 무정부주의자, 나 심지어 자유주의자 공산주의 사회도 우주 인류 역사에 주어진 단계에서 하루에 또는 세계 수준에서 동계화된 방식으로 마법에 의해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혁명은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리적, 기후적, 민족적, 인구학적 조건, 산업발전, 자연의 도, 원자재의 유무, 농업가능성, 환경조건 때문에 단일 유형이나 패턴을 기반으로 하여 균일할 수도 없습니다. 정신성 및 문화 등은 수액과 자유주의적 방향의 영향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구성적 변형에 영향을 미침으로 밀도와 표시된 특정 특성에 따라 보편적으로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개선과 조화로운 균형을 찾아 다각적이고 다원적이며 다원적인 측면과 측면에서 시스템과 새로운 구조 그러나 아나키스트 또는 아나키스트 사회의 본질적인 특성과 그에 도달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수단과 절차는 현실을 장악하고 그 안에 깊은 고랑을 여는 강력하고 명확한 지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부터 내일 무료입니다. 새로운 자유주의 경제와 무정부주의 사회의 목적은 사회적 평등과 인간 연대의 환경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안녕이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독재하에서 국가가 일시적이라고 불릴지라도 모든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제도의 소멸이 필수적이다. 사유재산의 개인, 사회계급, 계급, 계층 및 특권에 대한 착취 및 억압의 모든 형태와 절차 직원의 한나라의 사회혁명은 초기 단계에서는 불가피하게 국가 자체의 특성과 그것이 발생하거나 발생했을 때의 수단을 강요할 특정 조건을 넘어서는 안타깝게도 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제 질서에서 세계적으로 고려되는 경제는 순식간에 생성되거나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정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비옥한 발자국과 달성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각인하는 첫 순간부터 관심사는 최대의 실제성, 업종 및 자유주의적 발전을 현실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모토는 모두를 위한 자유, 빵, 의복, 주거,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입니다. 각각의 수단에 따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사회의 자유로운 조직에 반대하는 모든 내부 장애물 권위주의와 착취의 과거의 생존을 파괴하고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사회혁명을 지지하는 세계혁명적 연대 특히 그것이 분명한 무정부지의 우세 유형론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다지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지배적 인플록의 모든 원조는 위성화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중대한 혁명적 변화에도 혁명적 변혁의 흐름과 그 가치를 시험하는 데 가장 적합한 구조를 추구하는 목적과 목적에 맞게 조정하는 경제적 침체, 실험적 시도의 시기가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취와 건설을 위한 능력, 회사의 존재와 자유로운 기능을 보장합니다. 생산적인 노동기급을 이용하지 않고 노동기급을 소진시키지 않고 노동기준을 소외시키지 않고 생산, 공급, 성과 생산성을 보장하는 것이 처음부터 필요합니다. 사회혁명이 즉각적인 승리와 그 통합 그리고 진보적 발전의 미래 단계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특정한 혁명적, 자유주의적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크게 의존하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념적 훈련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한 새로운 질서의 필수 요소는 자유롭고 자의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제 유형 없음,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본가와 국가 시스템이 무정부주의와 공존한다고 가정하자 우리의 목표는 자유 속에 살고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여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조건 하에서 사람들의 땅, 자연 및 연대 노력이 구별 없이 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무정부주의에 대한 폭넓은 수용 같은 이유로 통합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광범위하고 완전하지 않으며 그 가능성과 실제 적용 양식이 일방적이거나 균일하지 않습니다. 착취의 모든 뿌리가 배제된다면 상호, 집단주의, 협동 등 다른 형태의 사회 조직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람들에게 최대의 자유와 최고의 복지를 보장하기에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경제 양식 실험의 자유는 무정부주의 사회에서 열린 길을 가져야 하며 자연스럽게 그들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유생산자와 연대소비자의 연합 연합에 기반을 둔 그룹과 일반 시스템의 공존과의 공동 콘서트 실험의 자유 사회화 유형,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집단주의자, 자유주의적 공산주의자 또는 무정부주의적 공산주의, 협력주의자 등의 양식의 실험과 공존 지방, 카운티, 지역 또는 국가 규모에서 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본질적으로 자율적이고 연방주의적인 반권위주의적 무정부주의 원칙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논리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것처럼 인간의 진화와 사회적 형태의 진화는 정체되지 않으며 어떤 경제 구조도 결정적이고 불변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 이해된다면 개인, 사회 집단, 인간 집단의 완전한 발전을 위한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모든 것, 더 큰 완벽함, 그리고 가장 최적의 조건을 항상 창조하기 위해서는 무정부주의 사회의 지향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유주의적 사회 및 경제 조직 자유주의 사회 및 경제 스케치 경제는 사회적 기반 없이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나 집단이 존재하는 곳에서 사회는 같은 공존에서 발생합니다. 똑같은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질서에 의해서도 호소할 수 없는 요구와 함께 욕구가 제시되며 집단적 집합을 초월하여 일반 차원에서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질서 또는 규제 원칙을 추구하는 의무를 스스로 인식하게 만든다. 자의로이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동의한 합의나 계약에 기반하든 자발적으로 적용되든 최소한 인간의 공존 자체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적 개념에서 자유주의적 공산주의는 신비화 없이 명쾌한 현실주의로 해석된 비판적 가정에 기초하여 사회의 형성과 발전을 보다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 또는 구조적 메커니즘입니다. 그 의미와 내용의 새로운 사회의 기초 자유로운 고민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주의적 사회 조직의 초석 또는 살아있는 세포는 개인, 집단, 집단성에 더해 자유공동체입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유 고민은 단순한 행정적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회적 조정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권력이나 정치 제도가 아니라 지역 영토 수준에서 사회 봉사에 그들의 기능은 공동의 자유 집회가 상호 동의하에 취한 결의와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공동 조직에서 모든 권위주의와 모든 관료주의를 주방해야 합니다. 자유공동체의 카운티, 지역 및 전국연맹은 한국과 또는 특정 지리적 및 민족 영역의 일반 수준에서 구성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코민은 그 자체로 정치 권력에 집중해서는 안되며 또한 전혀 사라져야 하는 군사력을 줄여야 합니다. 혁명적 인힘조차도 아닙니다. 모든 정치 권력은 폐지되어야 하고 아무도 그것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코민에는 지리적, 역사적 용어를 폐쇄된 보존 지구 나형토로 만드는 경제적 소유권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모든 코민은 모든 자연적 또는 창조 또는 제조된 부, 모든 제품, 도구 또는 물질적 재화가 공통유산이며 모두의 처분에 머물러 있으며 그 사용이 규제된다는 원칙에 따라 연대를 개방하고 실천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설정된 집단 규칙에 따라 혁명적 연합과 극이능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조직과 극이능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유기체는 산업, 분야, 광산, 실험실, 센터의 자유노동자들로 구성된 혁명적 신디칼리스트 노동조합이다. 기술 전문 분야의 연구 및 검색 지역, 카운티, 지역, 국내 및 국제연맹에서 지부 및 산업별로 그룹화된 노조 책임감 있는 통제하에 공장과 작업장, 밭, 광산, 선착장, 과학 및 기술 기관을 직접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사회와 극우성 요소에 필수적인 모든 물품과 물건의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능력에 따라 누구도 또는 두권을 착취하지 않고 공동의 노력에 각자의 공헌으로 풍요를 창출하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스스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료, 경제 및 기술 자원, 제조품, 농업, 가축, 수산물 등을 고려하고 적절하고 가장 적합한 기관을 통해 유통, 교환을 위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공평한 분배입니다. 노동조합연맹은 산업, 농민 등의 생산 범주 또는 공공서비스, 우편서비스, 통신, 운송 등의 범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프루즈와지와 자본주의적, 권위주의적 구조가 사라진 사회혁명은 새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이는 반드시 다른 작업 양식, 제조, 제조정, 전문적인 재전환, 다양한 생산 전문성을 함시할 것입니다. 직업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은 공장, 기계 또는 제조 제품에 대한 정치적 권한이나 소유권을 갖지 않습니다. 기업주의적 소유주의가 무정부주의 사회에서도 뿌리를 내리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관리는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개인 및 직업적 책임감에 의해 동제되는 일과 생산 기능의 최상이고 가장 합리적인 조직을 보장하는 데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공장, 회사, 작업장 또는 생산 커뮤니티의 자체 관리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고용된 직원이 직접 임명하며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료제는 위원회와 모든 곳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기술 또는 전문인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명령 상태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책임감 있게 직무를 담당하는 기술인 또는 전문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노조의 모든 권한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노동자를 동등한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책임감을 표명합니다. 도덕적이고 효과적인 생산자, 일반 상품을 위해 공동회사의 작업에 협력합니다. 유통과 소비 우리가 옹호하고 옹호하는 사회 조직의 목적은 산업적 또는 상업적 이익이나 이익이 아니고 어떤 그룹, 클랜, 단체 또는 단체에 의해 조작되거나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연방 또는 공동체 연합 내에서 공동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자유롭고 연대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무정부주의 사회의 경제적 형태와 메커니즘이 단단한 갑옷, 단일체 체제 및 움직일 수 없는 구조에 내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비착취의 기본 원칙, 부, 상품, 토지, 기계 및 제품의 공동체를 존중하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개인 및 공동 소비 및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합과 연대의 자유, 방, 문화 및 독립은 모두에게 더 잘 보장되고 보장될 것입니다. 농산물과 제조된 제품의 일반 조정 및 소매 유통은 생산 조합과 커뮤니티가 제품을 공급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급 창고 및 도매 공급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 협회 또는 연합에 의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협동 조합과 상점 또는 자격을 갖춘 소매 유통센터를 통해 모든 상업주의에서 제외됩니다. 혁명의 조직 특히 농업, 농촌 및 농민 환경에서 생산 집단, 심지어 혼합된 생산 및 소비 집단도 필수 유기체로서 새로운 경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 사이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대 경제에서 상업주의 또는 동시 발생, 살아있는 집단주의 공산주의 실현의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으로서 자유주의적 집단의 실현은 스페인 혁명 동안 제공될 수 있으며 주어진 초월적 역사적 현실주의 상황에서 사람들의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유기체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노조 및 기타 공동 조직과 협력하여 서로 보완하며 정의된 영역과 각각의 특성, 사회 또는 지역사회 고유의 경제적 사회적 요구와 기능에 따라 각자에게 참여합니다. 사회 및 경제 협의회 보완적인 유틸리티 조직 중에서 조언, 정보 및 통계 기술 지침을 통해보다 완벽한 조직 양식, 지역 및 일반 조정, 동일한 다양한 경험에서 파생된 실용적인 교훈 생산 및 소비, 경제 개발 가능성에 대한 착취 및 연구와 새로운 부의 공동착취, 지역 카운티 및 지역경제협의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연방국가경제총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협의회는 집행 권한이 없어야 하며 단순히 자문 및 자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코민, 노조, 집단, 협동조합 및 소비센터, 기술 및 문화 조직이 임명한 대표에 의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옹호하고 옹호하는 사회 조직의 목적은 산업적 또는 상업적 이익이나 이익이 아니고 집단, 클랜, 단체 또는 단체가 조작하거나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이어야 합니다. 사회 및 경제협의회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협의회의 구성원은 재생 가능하고 취소 가능한 임식 기준으로 각 기관에 의해 임명되고 위임됩니다. 구성될 수 있는 사회 및 경제협의회 사이에서 분질적, 물질적, 생산적, 관련, 문화적, 예술적 필요 등을 고려하면 음식, 주택, 의복, 농업 및 가축 생산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임업, 광업, 업, 운송, 통신, 그래픽 아트, 언론 및 서적, 야금 및 철강 산업, 물, 전기 및 동력, 화학 산업, 유리 및 도자기 분야, 목재 분야, 건축 분야, 건강 분야, 문화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분야, 과학, 연구 및 기술 분야, 창고 분야, 신용 및 교환, 대외 관계, 수입 및 수출, 중앙 집중 주의 없이 지역, 공동, 노조, 집단, 협동 조합 및 자치 그룹 분기를 통해 아래에서 위로 얽히게 됩니다. 행정 권한이 없는 자치단체와 단체의 조정과 연대를 위한 총회 우리가 나열한 다양한 협의회의 이름은 우리가 제공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결합은 어느 정도 폭이 있으며 전문성 또는 지부, 별 경계는 표시된 것보다 더 다양하거나 합성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떠한 부과도 없이 직접적으로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동으로 채택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고려 사항 이러한 양식이나 공식을 그리거나 스케치할 때 우리는 권위주의적 영향과 회상을 피하고 자유주의 무정부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회의 경향을 중앙 집중화 흡수 및 독점하는 주요 관심사 그리고 자유,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열망과 함께 그렇게 합니다. 생활, 구조적, 기능적, 실용적인 내용 및 더 큰 진보와 상승 개선의 자국제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변혁적이고 창조적 인사회적 역동성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자신의 양심 속에서 그 자체로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전체와 자발적으로 관련된 자율적 단위로서 기반으로 합니다. 변화의 단계와 공산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향한 산업 및 농업 발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종류의 제품을 비축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과잉 풍요와 자유로운 개인 획득을 창출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적용된 사회화, 집단주의 또는 초기 공산주의 시스템 내에서 분배와 소비의 정교화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간주됩니다. 구매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보상 시스템의 편리성 또는 유용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의견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보상이 동등하지 않을 경우 심지어 그렇게 하더라도 치명적으로 불의에 빠지고 이기심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장기적으로 불평등을 부활시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를 반대합니다. 자유주의 사회학에서 이미 논란이 많은 돈의 존재도 우리 의견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 또는 바이오처를 기반으로 통화기호가 설정되면 은행 유형의 기관에 중앙집중화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러한 바이오처 또는 통화채권이 코민에서 내부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발행될 때 그들 모두에서 구매 및 상호 교환 가능한 가치를 소유합니다. 종 또는 제품에서 화폐기호의 가치축적, 공동체, 강력하고 더 중요하거나 더 번영하는 공동체 또는 회사, 더 발전된 지역의 어떤 성격의 축적중앙집중화와 독점을 피하고 싸워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일반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기여 당사자 또는 단위 또는 지원과 자원이 필요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희승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이전에 수락해야 합니다. 효과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권력의 전능함으로 인해 억압이나 불의의 위험이 발생하고 반란이 불가피한 방어 반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회는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세포 또는 그 그룹, 모든 기관이 기능을 수행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나타나고 자체적으로 기여합니다. 개성을 풍부하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고 지능, 이성 및 지식을 통해 의식, 인본주의, 조화로운 발전, 창의적이고 상승적인 추진력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옹화고 옹화하는 사회 조직의 목적은 산업적 또는 상업적 이익이나 이익이 아니고 집단, 클랜, 단체 또는 단체가 조작하거나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이어야 합니다. 무정부주의의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기반을 불변의 지침으로 정의하는 것조차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빌려주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진화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선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물결치는 흔적과 모순으로 가득 차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새로운 사회 경제적 형태가 형성되고 의식과 의식 자체가 발전합니다. 인간윤리는 극복되고 인간윤리의 새로운 형태, 구조 및 인식의 길을 주며 사회생활과 그에 대한 끊임없는 갱신에서 일시적인 존재를 갖는 새로운 형태, 구조 및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형태, 새로운 것의 영구적, 인창조적, 역동성 각 도시와 세계의 각 시대의 현실에 그 변조와 각인을 각인합니다. 진보를 촉진하고 각 사람의 뇌, 양심 및 의지를 통과하고 새로운 일시적인 현실을 형태로 형성하는 세균을 만드는 것은 바로 삶의 변증법입니다. 무정부주의자로서 모든 대담한 진보적 실현자들을 위해 싸우고 혁명적 정신을 살아있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지속적인 발전 과정에서 자유로운 내일의 건설에 장애물이나 한계를 두지 않으며 우리는 주제라 무정부주의 사회에서 또는 무정부 상태로의 혁명적 전환 단계에서 경제의 조직, 독창성을 주장하지 않고 철저한 주장 없이 자유주의 교리에 대한 공한의 공통된 생각과 내용에 대한 기여로 이것은 무엇을 하는지 감사합니다.